대표적인 바람광물로 꼽혀왔음에도 연방판사 등의 제동으로 막지 못해온 독성백색성면이 30년 노력 끝에 마침내 전면 금지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 EPA는 18일 건축에서 방열, 방화자재 등으로 널리 쓰여온 성면 가운데 독성이 있는 백색성면의 수입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PA는 독성성면은 전세계 50개국에서 이미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논란 속에서도 여러 이유로 금지시키지 못한 성면의 사용을 마침내 전면 금지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30년 동안이나 백색성면을 추방하려는 노력이 펼쳐져 왔으나 일부 연방판사가 가로막거나 일부 행정부의 미조치 등으로 부산돼 오다가 마침내 전면 금지가 확정된 것입니다. 연방의회에서는 백색성면을 금지하는 법률을 2016년에 통과시켰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실제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서 다시 성면 금지를 우선순위의 하나로 선정해 전면 금지 절차를 완료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성면이 바람광물로 알려지면서 신축공사 등에서는 사용이 급감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분야에서 수출에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오래된 건물에는 성면이 많이 포함돼 있고 이에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암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건물을 허물었을 때 방열과 방화재로 쓰인 성면이 있을 경우 이에 접촉하는 건설 근로자들과 화재 진압시 소방관, 구급대원 등이 피부나 옷에 달라붙어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면 성분에 노출되면 옷과 피부에 달라붙는 독성이 폐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폐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미국에서는 한 해에 4만 명이나 이 독성 성면에 노출돼 암으로 발병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성면 광물은 열이나 불의 저항력이 강해 건축에서 방호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선 브레이크 시스템에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살충제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여섯 종류의 성면 가운데 특히 바람독성이 가장 강한 백색 성면이 이번에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WKTV 뉴스 류룡아입니다.